아우, 아줌마, 품질질질 찬란한 우리 현상을 모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때는 이제 안 되시면 되고요. 꽃이 넣어들 있죠? 자, 한 번씩 나올 때와 꽃을 들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탁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포토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발광 연인용 피규어 제로라인 역을 바꿨습니다. 여진구 씨, 가운데는 아니시죠? 자체발광 연인용 피규어 제로라인 역을 바꿨습니다. 자, 거칫부터 한 번 손을, 꽃을 한 번 들고, 내 꽃을 들어갑니다. 네, 다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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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대로. 자, 이제 가운데로 보시고요. 가운데로 보시고, 이게 이제 오리글입니다. 휴먼을, 여기서 이제 휴먼을 기억하는 거예요, 대신. 휴먼을 기억해서 여자친구에게 그 헌신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꽃을 한 번 보이십시오. 보이십시오. 얼굴을 꿇고, 목숨을 두고, 목숨을 두고, 목숨을 한 번 보이십시오. 아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아니, 세상에 계세요. 네. 멋진 사진 봐야겠다, 사진 봐야겠다. 네, 얼굴을 꿇었습니다. 그렇죠. 아, 멋져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 제가 전체를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 단대의 손, 톡순이 크리스 긴장선입니다. 엄다다 역의 정진아 씨. 네, 곱고 우아기에서 오고 계세요. 우리, 이제 학대의 경례죠? 공식이? 네.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까? 네, 혹시 버스도 한 번, 꽃을 들고 한 번 인사를. 네, 둘, 가운데도. 네, 둘, 가운데도. 네, 둘, 가운데도. 자, 실제는 이제 오랜만에 오셨어요. 혹시 교수님에게 성공할 거예요. 기쁨을 한 번 꽃과 함께. 앞에 놓으시고 표현을 했을 때 돌아오는 그 기분. 이, 내, 손. 그렇죠. 이제 또 퍼즐 한 거예요. 갈게요.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저희가 원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마치 두 분까지?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싸워드려주시고요. 자, 다음부터 모시겠습니다. 곡 중에 톡스타네요. 네, 마음든냐기 성경연 씨 나아주시죠. 잘할게요. 아우, 네. 외롭게 들어오고 계신 종연 씨. 역시 가운데 퍼즐 주시고요. 시장에서 자체복합. 좀 퍼즐 드리고. 이렇게. 네, 뒤로 가압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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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전으로. 네, 극중 톡타, 쉑트 톡타, 민현 씨가 보내주는 우리 마음든냐고 싶은. 아프고 모습이지. 포즈를 한 번 아픔으로 보겠습니다. 하하하하. 마음든로 보시고. 마음든라 포즈. 하나, 둘. 아, 잘하고 계세요. 하나, 둘. 시선을 악불. 오오, 아우, 아우, 아우. 열심을 들었다고 하셨죠? 네, 잘 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은 제로라인을 만든 공학자입니다. 남부원 역의 최성원 씨. 오늘 드라마 발표회가 처음이라고 보셨죠? 생일 처음 발표회. 생일 처음 발표를 놓칠 수 없죠. 일단 좌측은 한번 손을 흘려주시고요. 엘피루 바퀴에. 바퀴도. 엘피루 바퀴도. 가운데 보시고. 생일 첫 발표회 만큼 생일 첫 포토타임의 사진을 남기셔야 되는데 어떤 사진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최성원 씨. 5층이신 분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여보세요. 잘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시고요. 자, 지금 서영 씨는 보시고 계속 웃고만 계신데, 본인 촬영인 게. 네. 다이아라, 여기. 홍대영 씨 나와주시지요. 여러분, 다이아의 유일한 상징이 있는데요. 자, 역시 일단. 네, 저쪽에서. 순살을. 자, 이제 손을 흘려주실 때는 네. 다운데로. 다운데로. 네, 그리고 손을 흘려. 다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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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야. 그래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이제 나타날까요? 이야. 배우분들 뭐 엄청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이렇게 세럼이 좋습니다. 우리 드라마들 얼마나 좋도록 할지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커플샷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진구 씨. 박민아 씨. 시작하십시오.